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똤 뉴스 채널입니다. 12월 3일 MMA 2020 측 관계자는 이찬원님의 MMA 2020 촬영 시점은 코로나19 위험기간 이전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만전을 귀하기 위해 촬영 현장에 참석한 스태프들과 아티스트들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안내를 받은 이들은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이찬원, 임영웅, 영탁님은 사전 녹화 참여 당시 각자 별도 대기실을 사용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타팀과는 시간대를 벌려 접촉이 없도록 촬영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춰 출입 기록 작성 및 체온 검사, 마스크 착용을 준수했고 현장 내 최소 50인 이내의 인원을 출입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MMA 2020의 무대는 대부분 사전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며 수상 장면 역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아티스트 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촬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MA 2020은 2일부터 5일까지 MMA 위크로 열리며 2일부터 4일은 매일 1시간 분량으로 이미 멜론 어플 등을 통해 방송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 5일에는 메인 공연이 펼쳐집니다. 모두 비대면 및 온라인 중계로 진행되는데요. 이찬원님의 사전 녹화부는 5일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MMA 2020은 매일 오후 7시 카카오티비 앱과 웹, 멜론 앱과 웹, 그리고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MMA 시상식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임영웅님과 영탁님만 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찬원님에 대한 멜론 측에서 발표한 기사 내용을 보고 12월 5일 MMA 시상식에 이찬원님이 출연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수상 장면만 나오는 건지 직접 노래를 부르고 공연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5일에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MA 측에서 방송이 나가기 전에 미리 기사를 발표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기존의 MMA 측에서 임영웅님과 영탁님만을 거론하고 이찬원님은 언급하지 않았던 걸까요? 첫 번째 이찬원님은 히든 카드였다고 합니다. 즉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난달에 제가 MMA 투표 말씀드리면서 핫 트렌드상 부분에서 싹쓸이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트롯맨 6에 투표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처음에 싹쓸이가 앞서고 있다가 이후에 저희가 집중 투표가 되면서 싹쓸이를 제치고 트롯맨 6가 1등을 달리다가 투표가 마감되었던 거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이후에 투표 마감 후에는 MMA 측에서 누가 1등을 했고 수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함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MMA 측에서 발표한 이찬원님 기사를 계기로 아 그럼 이찬원님이 MMA 시상식에 출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정동원 군과 장민호님도 같이 출연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싹쓸이 멤버 즉 이효리, 유재석, 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MMA 시상식에서 핫 트렌드상 1위에 우리 트롯맨 6가 그 영광의 수상을 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축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찬원님의 영상은 사전에 촬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MMA 시상식 장면에서 이찬원님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MMA 시청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12월 5일 오후 7시 카카오티비, 멜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MMA 시상식 이찬원님이 출연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